네 안녕하세요 오늘 2016학년도 고절 검정고시 1차시험 영어 또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죠 지난주에 꽃샘추위로 조금 추웠다가 포근해지는데 갑자기 날씨 변화가 있으니까 몸에 영향을 많이 받죠 공부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제 막 저녁때 사경을 헤매게 되더라구요 정심때도 좀 굉장히 또 식곤증도 많이 밀려오고 하는데 음식 조절도 조금 하시고 너무 배불리 많이 먹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속을 약간 70% 정도만 채우시고 비우시고 공부하는게 정심도 좀 맑고 좋습니다 고기 육류 종류보다는 또 가볍게 채식이나 조절하시면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 패턴은 다 똑같죠 1번에서 3번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했네요 my hobby 나의 취미는 is이다 reading novels 또 이렇게 뭐 잘못 보면 뭐예요 is ing 하면 또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엇갈리죠 진행형이네 진행형 읽는 중이다 될 수 있어요 읽는 중이다 뭐 novel novels를 읽는데요 일단 novel이란 단어를 찾는 거니까 먼저 답부터 하면 novel 뭡니까 소설이죠 우스갯소리로 소설에 보면은 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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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많이 많이 되어있죠 나불 나불 이야기 재미없어 썰렁하더라도 기억하기 쉽게요 그래서 됐습니다 나불인데 my hobby is reading novels 했어요 그런데 어 비동사 ing 내 진행형 아닌가 소설을 혹은 소설들을 읽는 중이다인데 나의 취미가 소설을 읽는 중이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너무 bi ing 진행형 이렇게 꽂혀서 하지 마시고 bi ing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동사 ing는 진행의 뜻이 제일 많죠 뭐뭐 하는 중이다 두번째는 뭐요 여기서 하는 것도 되죠 동명사 읽는 것이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엇갈리시거든요 늘 뭡니까 형태보다는 문맥상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라는 게 단어를 굳이 열심히 외웠지만 언어라는 게 한국말처럼 완벽하게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언어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해될 뿐이죠 정확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하 하고 이해될 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유명한 언어학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언어란 이해될 뿐이다 아시겠어요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my new friend 했네요 나는 look forward to 아주 자주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이제 수거 동사 동사 구 구라는 건 뭐냐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면 구라 그러죠 동사 구인데 look forward to 뭡니까 기대하다 자 풀어드리면 look은 보다고 이건 다 아시죠 look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죠 forward라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이듯이 앞으로 쭉 이렇게 얼굴 앞으로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그 느낌이에요 look forward to 어디어디에로 앞으로 쭉 내밀어서 보는 거야 그게 뭐예요 목을 쭉 빼고 보는 우리 한자성어 있죠 학수고대 학머리 쭉 내밀어서 본다 기대하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안풀어드려도 아주 자주 나오니까 여러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요 요 때 투는 조금 기억하실까요 요 때 투는 투 부정사가 아닙니다 투 부정사가 제일 많잖아요 투가 인지 왔네 투 부정사 되려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 때 투는 전치사 투 라 그러는데 전치사 투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할 때 요 뜻도 알아두시고 기대하다 요 때 투는 전치사 투 구나 인지 오는구나 한번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기를 기대한다 누구 나의 새 친구 만나는 걸 기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기 초가 돼 가지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 그렇고 또 여러분들 또 뭐 집에서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학원도 다니시고 가시는 분들 뭡니까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되죠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구요 또 이래 뭐 또 자기끼리 끼리 만나서 가볍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신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디에 갇혀 가지고 공부만 하면 뭐 공부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너무 소통이 없으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잔소리가 많으시면 죄송합니다 공부 쭉쭉 할게요 3번입니다 I'm aware of I'm aware of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The importance 했어요 important 아닙니다 importance니까 명사고 또 얘가 명사인 이유 그렇죠 더 어 언 영어에서 관사라 했습니다 더 어 언 관사대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 온다는 꼭 명심해 두세요 영어는 위치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뭐 영어가 뜻이 많니 어쩌니 그래도 아 이 위치에선 이 뜻 아닐까 하는 짐작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중요성 중요성을 be aware of는 알고 있다라는 수고 자주 나옵니다 얘도 그래서 수능을 또 함께 겸해서 준비하시는 학생들 꼭 기억해 두세요 뭐의 중요성 of regular exercise regular 그래서 우리 커피 전문장 가면 regular 사이즈 시키죠 regular 뭡니까? 원래 이제 regular 뜻은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규칙적인, 정기적인 그럼 뭐 커피 사이즈가 정기적인 거, 규칙적인 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주로 크기가 표준적인 혹은 보통의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되세요? 그래서 regular는 규칙적인, 정기적인 규칙적인 exercise,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는 문장인데 regular라는 단어가 우리 외래어로 많이 쓰잖아요 regular size 크기를 나타낼 때는 표준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4번입니다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far, near, afar 뭐야 이거 far 그 최근에 끝난 드라마 때, 드라마 자주 보지는 않는데 한번 보다 보니까 왜 그래 풍상시라는 그 드라마 아주아주 유준상 씨하고 나머지 나오시는 분들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화상이라고 이제 여동생이 이제 나이 드신, 돈 많은 나이 드신 그 of far, of far를 사겨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 장면이 있던데요 far라는 단어 far는 먼, 먼, 멀리 far, near 가까운, 가까이 말이죠 가까운, 가까이 반대말 관계네요 2번 huge 가끔 휴지 하니까 진짜 휴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휴지 아닙니다 티슈 아니에요 그거 티슈나 우리가 두루마리, 롤 이런 거 아닙니다 롤페이퍼 아니고요 이 huge라는 건 거대한, 거대한 됩니까? huge large 이 단어는 뭐 사항 없죠? 큰 큰 뭐 큰 거나 거대한 거나 유사 관계네요 됩니까? 3번 위크 위크 주 그러면 안 됩니다 주 그 주는 뭐예요? 이거죠 철자 한 끗 차 차이죠 여기에 주고 위크는 약한 약한 strong 모르시면 안 되죠 반대말 관계네요 어허 어허 그럼 뭐예요? 딱 풀 때는 2번에 딱 금방 고르죠 반대 유사 반대니까 2번이 정답이고 4번에 보시니까 same 이것도 보면 언어의 유래라는 게 어떤 게 몰라도 우리 뭐 같은 거 하면 야 우리 쌤 쌤 쌤이 하자 쌤 쌤이 하자 same 쌤이 영어거든요 same 같은 걸로 하자 같은 different different 다른 되십니까? 반대말 관계네요 5번입니다 게시판에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내문이라든가 내용 뭐 일치 불일치 하면은 뭐예요 선택지 바로 보시라 그랬죠 대회 날짜 when 나오네요 언제 나오네요 1번 대회 장소 where 어디서 나오네요 신청 방법 how to apply 자주 나옵니다 apply 아셔야 돼요 비슷한 유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거기에 나오는 특정 단어나 표현 중복되는 표현이 계속 자주 나와요 여러분 기출문제만 풀어보셔도 제 생각에 시험 뭐 그런대로 치실 수 있을 거예요 apply 뭡니까 지원하다 혹은 적용하다 응용하다 다시요 지원하다 적용하다 응용하다 how to 동사 how to 동사하면 how to 는 뭐 뭐 하는 방법이죠 뭐 뭐 하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 됩니까 다 되네 다 나왔네 4번이겠죠 인원 인원은 이제 눈으로 쑥 훑어봐도 숫자 없죠 숫자 여기 있네요 그러면 곤란하죠 연도니까 가십니다 더 투 다우전 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2016 1차 검정고시다보니까 날짜를 그렇게 맞춰요 English writing contest, 영어 writing은 글쓰기죠 장문 글쓰기, contest는 경연대회 누구에 의해서 by ace herald 라는 뭐 이건 중요한거 아닙니다 ace herald 는 이 대회를 여는 주체 이름인 것 같아요 when, 언제, April 10th, 4월 10일 2016년, where, conference room, 컨퍼런스 룸 좀 기억하실까요? 컨퍼런스가 회의입니다 회의, 컨퍼런스 룸 하면 회의실, 회의실, 회의장, in the ace herald building, 아 ace herald가 빌딩이 있네요 ace herald 빌딩 안에 있는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대요 세번째 how to apply 지원하는 방법에는 sign up, sign up, 어디 어디에 sign하세요 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sign up, sign up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요 어디 어디에 가입하다 혹은 등록하다 가입하다 등록하다 어렵지 않죠 가입하고 등록하려면 sign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어디에 가입해라 어디에 등록해라 어디에 at www.aceherald.co.kr 했네요 참고로 ceo는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세요? company 되십니까? company고 kr은 당연히 korea죠 기본적으로 ceocompany.k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만들 때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시간 나실 때 심심하실 때 또 그런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알지만 이게 무슨 뜻이었지 하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배움의 재미가 6번에서 8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보니까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하고 끊어 주셔야 되요 왜요? 주어동사 또 새로 시작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끊어주면 좋아요 문장을 분석하는게 난 생각한다 we are 우리가 뭐이다 빈칸 friend라고 friends 친구다 두번째 could you blank the door please 했네요 could you 조동사였고 그럼 이 자리에는 동사가 와야되요 동사 v 동사 되십니까 문을 뭐 빈칸 할 수 있니 please 붙으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묻는 것 자체가 이미 공손한 거에요 could you, would you 이렇게 묻는게 can you, will you 이렇게 보다는 거기다가 please까지 붙여서 엄청 공손하죠 지금 일단 항상 넣으실 때 형태적으로 형태가 맞는가 죄송합니다 글자가 쓸라니까 두번째는 항상 해석해 봐야되 뭐가 들어갈 짤인가를 먼저 골라야되고 두번째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맞잖아 이거 들어가는 거 형용사 자리 맞네 그래가지고 무작정 넣어버리면 안돼 해석해 봐야되요 여기도 보니까 빈칸 friend니까 이게 무슨 무슨 friend다 요 자리는 A는 형용사를 말하는 거 형용사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친구다 우리는 무슨 무슨 친구라고 나는 생각한다 요 자리는 동사 되십니까 1번 볼게요 run 다 알죠? 동사로 달리다 당연히 알고 달리다 친구들 말 안되죠 명사됩니다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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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우리는 달리기 친구라고 생각한다 얼핏 되는 것 같죠? 두번째 문장에 너보면 could you run the door 너 문을 달릴 수 있느냐 또 런이 뭐 사업을 경영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너는 문을 경영할 수 있 이상하죠 벌써 애는 아닌 것 같아요 2번은 sit sit down 아 2번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 뜻이 하나밖에 없어 앉다 밖에 없어 앉다 앉다 왜는 없습니다 앉다 친구 문을 앉을 수 있느냐 전혀 안되고 3번 풀 풀 우리 일상적으로 늘 보는 거죠 처음 보신다 그러면 안됩니다 처음 보신다 그러면 반대 표현이 뭔가요 문에 보면 항상 나오는 풀 풀 안으로 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다죠 끌어당기다 되십니까 일단 뜻이 끌어당기다 동사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도 돼요 끌어당김 끌어당기다 친구 문을 끌어당겨줄 수 있겠느냐 2번은 되네 여긴 여긴 될 것 같지만 이건 안되죠 풀 프렌즈는 이미 안돼요 푸쉬는 푸쉬 미는거죠 푸쉬 밀다 3번도 안될까 4번 클로즈 아 클로즈 나왔네요 클로즈는 가까운 이런 뜻이죠 가까운 됩니까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한다 괜찮네 could you close the door 그러죠 많이 쓰죠 닫다죠 닫다 클로즈 문 닫는거 됩니까 예 그거 외에도 뭐 클로즈 다듬 명사도 되고요 형용 저기 부사도 되고 다 됩니다 클로즈는 품사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일단 여기서는 뭡니까 가까운 형용사로 가까이 당기는걸 클로즈업이라 그러잖아요 클로즈업 됩니까 그때 업도 역시 위로 당긴다기 위로 가깝다는 뜻이 아니고 강조하는거에요 바싹 당기는 바싹 동사로는 닫다 됩니까 4번이 제일 형태나 해석에 있어서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오케이 7번입니다 blank do you want for dinner 했어요 묻는 말인거에요 묻는 말이죠 물음표니까 당연히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for dinner 저녁식사로 원하니 두번째 blank I want 나는 원한다 이다 뭐야 이거 원한다 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것도 잘 보셔야 되요 문장에서 동사가 두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사에 독해할때도 많이 도움 되시는데 동사가 두개가 나오면 어지간하면 100%라고 말씀드린거에요 어지간하면 뒤에게 문장에 진짜 동사 본동사 앞에 하나 묶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이 전체가 주어에요 주어 되십니까 다시요 문장에 동사가 두개가 보인다 어지간하면 뒤에게 문장에 본동사 진짜 동사라 그래요 blank I want 내가 원하는 blank는 health 건강이다 not money 돈이 아니다 그랬네요 여기도 일단 형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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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와 해석 첫번째 문장은 묻는 말이잖아 그럼 1,2,3,4 중에 의문사 뭐에요 물을 때 쓰는 말 뭐 또 대신에 대신에 대신 다 되잖아 하시면 안됩니다 대신 막 오제랍이 넓죠 엄청 대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뜻애뜻 강조용법 진주어 가죠 뭐 오제랍이 엄청 넓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의문사는 아니죠 물을 때 대쓰는 거 보셨어요 what is your name 들어봤어도 뭐 대리주요네임 이런 말 없잖아 대신 의문사는 안돼요 못 물어 못 물어 얘는 혹시 while while 접속사라 그래요 while 주어동사 콤마 찍고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우리가 접속사라 그래요 while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 말이죠 하는 동안 접속사 의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묻는 말일 때 쓰는 건 1번과 3번 선택지 벌써 줄여야 되십니까 그러면 해석 who do you want 누구를 원하니 for dinner 저녁 식사로 누구를 원하니 뭡니까 이거 식인종이가 아니죠 이상하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전 역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what이 두번째 문장 보시니까 who I want 내가 누구를 원하는가는 who I am 해석 돼요 who I want 내가 누구를 원하는가는 건강이다 돈이 아니다 조금 이상하죠 what I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도 되지만 what's 관계사일 때 겉도 되죠 what's 두 가지 겉 아니면 무엇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health 건강이고 not money 돈이 아니다 아하 형태적으로는 해석 3번이 제일 자연스럽네 되십니까 자 제가 천천히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실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파빠빠박 이렇게 파빵 뇌에서 파빠빠박 가서 몇 초 만에 풀어야 되죠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한 10분씩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뭐 나중에 한 10 10번 문제 10번 푸시면 무슨 답안 제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어서 천천히 듣고 푸실 때는 뭡니까 파빠빠박 형태적으로 해석 일단 형태가 맞나 이게 그 다음 두번째 해석에 말 되나 난 수능에도 적용됩니다 수능에도 되십니까 3번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8번 8번에 보니까 It has been a long time 했네요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되어왔어 긴 시간이 되어왔어 이 말이죠 오랜만이야 이 말이죠 It has been a long time 오랜만이다 이 뜻이에요 It has been a long time It has been a long time It has been a long time 오랜만에 더 그랬죠 많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블랭크가 나왔고 I saw you 나는 너를 보았다 문장이 나왔네요 이걸 연결해 줘야 될 것 같고 두번째 You should wear a coat 너는 Should 해야 한다 조동사 wear wear는 착용하다라고 그랬죠 wear는 다 씁니다 옷을 wear 코트를 wear 모자 wear 시계 목걸이 wear 신발 양발 wear 다 됩니다 착용하다라고 기억하시는게 좋고 몸에 붙이는거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요 쓰다 차다 끼다 입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지 wear 몸에 붙인다 wear a coat 코트 입어야 한다 또 빈칸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It is cold 춥다 말이죠 참고로 날씨나 날씨나 명암 어둡고 밝다 뭐 거리 시간 이런거 나타낼 때 우리가 특별히 가리키는게 없어요 이거 비인칭 주어 특별히 가리키는게 없는 주어다 비인칭 주어 It is cold 그것은 춥다 그러지 말고 It is cold 춥다 춥다 되시겠어요? 문장이네 문장을 일단 연결시켜줘야 빈칸에 문장과 문장을 뭔가 연결시켜줘야 되는거 그럼 일단 형태적으로 또 봅시다 형태적으로 보니까 to 우리 아무리 몰라 to 부정사 to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오는 to 부정사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to 전치사로도 쓰이죠 뭐뭐에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줄 수가 없죠 없어요 또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또 새로운 학서를 개발하지 마시고요 없습니다 by는 뭡니까 by by는 전치사 아니면 부사입니다 뭐뭐에 의에 뭐뭐 옆에 가는 전치사나 부사 연결 못해요 문장 연결 된 된 전체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기 얘도 부사입니다 부사 품사로는 부사고요 구제하면 이제 접속 부사라 그래요 다른 말로 연결사다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접속사가 아니에요. 접속사. 접속사라는 것은 주어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냥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것. 뜻은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 가지 정도만 꼭 기억해두세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세 가지. 이외에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해석. It has been a long time. 오랜만이야. 그때 나는 너를 보았다. 말 되네. 또. 그리고 나서 너를 보았다. 오랜만이야. 그리고 나서 너를 보았다. 오랜만이야. 그러면 너를 보았다. 굳이 막 해석하시는 분 있죠. 두 번째. 너는 코트 입어야 해. 그때 추워. 말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추워. 코트 입어야 돼. 그러면 추워. 까리까리 하죠. 4번 씬스 나왔네요. 씬스 아주 중요합니다. 씬스. 해석에서도 중요하고. 씬스는 뭐예요? 뭐뭐한 이래로. 뭐뭐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래로 때문에. 됩니까? 얘는 접속사로서예요. 접속사. 얘도 문장을 연결시켜줍니다. 되십니까?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가 됩니다. 뭐만 이래로. 그러면 이거 넣어볼까요? It's been a long time. 오랜만이야. I saw you. 널 본 이래로. 널 본 이래로. 참 오랜만이야. You should wear a coat. 너 코트 입어야 돼? 춥기 때문에. 4번이 좀 자연스러운 거야. 4번이. 3번보다. 3번 좀 이상해. 4번이 훨씬 자연스럽고. 이 문제 자체가 딱 씬스를 위한 예시문이에요. 예시문. 씬스의 이 두 가지 뜻을 위한 예시문이라고. 기억해두세요. 입술로. 입으로 여러 번 좀 큰 소리를 읽어두세요. 씬스. 자주 나오니까. 독해에서. 독해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밑줄 친 격언의 의미. 나왔습니다. You never left me alone. 끊어주세요. whenever. 접속사가 나요.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마다. I need it. You help. 나왔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됩니까? 너는 never니까. 결코 뭐 뭐 아니다. 그 다음에 결코 left me. left는 떠나다 뜻도 있고 떠나다 혹은 뭐뭐를 남기다 적어드릴게요. left는 leave의 과학입니다. leave. leave. left. lef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다 혹은 뭐뭐를 남기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떠나다 남기다. 너는 결코 날 떠나지 않았어도 되는데요. 거기서 내용사 alone이네요. alone. alone 또 나오면 외로운 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외로운 아닙니다. 홀로 단독으로 되십니다. 홀로 단독으로. 외로운 건 뭐라 했습니까? lonely라 그랬죠. lonely. 엇갈리시면 안 돼요. lonely가 ly가 붙었지만 외로운 형용사입니다. ly가 붙었지만 형용사입니다. alone은 뭐라고요? 혼자 단독으로. 너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어. 절대로 홀로 남겨두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홀로 나를 떠나지 않았어 아닙니다. 홀로 남겨두지 않았어. 뭐 할 때마다.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I. 내가 need it. 필요할 때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혼자 남겨두지 않았어. 크. 멋진 친구네. 아주 유명한 속담 나옵니다. 입술로 한 스무 번 정도 읽으세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발언도 좀 비슷하죠. need, deed 약간. 말장난 같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친구. 뭔 친구. 필요 안에 있는 친구. in need 줄 치시고요. 필요 안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한 혹은 뭐 궁핍판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의 친구. 어려울 때의 친구. 혹은 궁핍했을 때의 친구가 a friend indeed는 정말 확실히 정말 확실히 다 안 적어드릴게요. 말로 할게요. 정말 친구이다.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그러죠. 돈 많고 뭐 잘 나갈 때야 서로 친구가 되죠. 서로 와가 친구 하겠다. 난리죠. 난리. 근데 뭐요. 돈 없고 어려워져 보고 하면 걸러지죠. 걸러집니다. 걸러집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관계 넓어서 아는 사람 많은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뭐 이 친구 저 친구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소모적입니다. 마음 좀 나누고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좀 꿀꿀할 때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할 뭐 그런 친구 한 한두명 많으면 두세명 정도면 돼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친구라고 해도 뭐 속에 깊은 얘기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더 가까운 사람은 더 못하지만 아시겠어요? 고생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보면 친구 다 걸러집니다. 다 걸러져요. 오케이 4번에 바로 나오네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10번입니다. 대화에서 할 수 있는 A의 심경입니다. 항상 이런 거 유념해도 A의 심경인지 B의 심경인지 잘하자 해석 다 하고 엉뚱한 거 맞추면 안 됩니다. A의 심경 A 심경 I feel really down today 나 오늘 느껴요. Really 정말로 down 형용사로 쓰였어요. down 아래로 이 뜻도 있죠. 부사로 아래 up down up down 나 오늘 다운하게 느끼는 다운이 형용사로는 뭐겠어요? down today 우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도 많이 쓰죠. 컴퓨터 하다가 다운됐다. 다운 뭔가 느낌은 오죠. 다운 뭐 내려앉았으니까 뭐 고장 났겠지 이런 느낌은 어감상 옵니다. 뭔가 기계의 작동 이런 것들이 정지가 된 걸 다운됐다. 다운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I feel really down today 오늘 나 정말로 우울해요. 우울하게 느껴져요. 엄마 엄마한테 하소연 B가 엄마겠죠? I'm sorry to hear that 엄마가 잠을 했나 그럼 난 미안해 또 이러지 말고 sorry는 미안한 뜻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참 유감스럽다 이게 뭐야 안 됐다 이 말이죠. to hear that 그대로 하면 그것을 to hear 들으니 참 안 됐구나 됩니까? I'm sorry to hear that 그것을 들으니 참 안 됐구나 뭐 이런 분석 제가 해드려도 되는데 이것도 덩어리 채로 많이 그냥 한꺼번에 회화해서 툭 나와야 돼 누가 뭔가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냥 툭 I'm sorry to hear that 오 저런 참 안 됐다 야 우야 너 우리말은 우야 너 참 I'm sorry to hear that 본능적으로 what's the matter 문제가 뭐니 what is the matter 더가 붙어서 명사죠 문제죠 문제 뭐 문제가 뭐야 무슨 문제야 what's the matter I'm really concerned about the reserve of my exam yesterday 역시나 뭐 이게 제일 문제죠 exam 나는 줄 치시고요 be concerned about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수능에도 그렇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be concerned about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concern이라는 동사 뜻 때문에 뭐 뭐에 관심을 가지다 혹은 뭐 뭐를 걱정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concern이라는 단어가 관심과 걱정이 다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뜻 같죠 관심 걱정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뭐 무관심하면 뭔 걱정하겠어 되십니까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뭐 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 뭐를 걱정하다 두 가지 뜻 여기서는 뭡니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 뜻이 몸을 걱정하다 result 결과죠 뭐에 of my exam 나의 시험의 결과 언제 어제 쳤는 모양이네 어제 내 시험 결과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이라는 표현을 아시면 금방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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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같죠 be worried about 오케이 1번에 bored 지루한 따분한 bored 발음해보면 지루하죠 bored happy 모르시면 안 돼요 해피하지 모르고 시험친다 그러면 곤란하면 excited 이런 단어도 흥분되는 흥분되는 exciting 흥분시키는 되십니까 11번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ab ab hi i'd like to check in 했네요 나는 would like to 자주 나오죠 아직도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would like to 뭐 뭐 하고 싶다 굉장히 부드럽게 would like to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 뭐라고요 would love to would love to 약간 강하고 여성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원어민이 카드라고 would love 남자가 would love to 이런 표현은 많이 안 쓴다고 would like to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체크인 하고 싶어요 그냥 외로우로 많이 쓰죠 체크인 한다 되시죠 체크인 호텔 공항 다 쓰죠 그대로 체크는 확인하다 아닙니까 체크인 확인하고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네 확인하고 안에 들어간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항에서 쓴다 그럼 뭡니까 탑승 그리고 뭐 호텔이면 투숙 수속을 한국말이 더 어렵네 되십니까 그래서 비행기니까 타야 되니까 탑승 수속을 받는게 체크인 호텔이면 투숙 자로 들어가는 거 체크하고 안으로 가야 되니까 투숙 수속을 받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외력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일단 A로는 뭔지 몰라요 Hi I'd like to check in 체크인 하고 싶어요 했는데 B가 뭐라 그럽니까 Can I see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봐도 될까요 자 Can I 할 수 있다 뜻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Can I 할 수 있다 뜻도 있지만 해도 될까요 허락의 뜻도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Can I see your passport 가 뭘까요 여권입니다 여권 요단을 알면 금방 맞출 수 있죠 여권 되십니까 요단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권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Sure 물론이죠 Here you are 됩니까 Here you are Here you go 다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건네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Can I choose a window seat 됐네요 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 window seat 니까 창가 자리죠 window 창문 seat 자리 좌석 창가 자리 제가 선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티켓을 끊으면서 창가 자리로 좀 고를 수 있을까요 No problem 문제 없죠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No problem 됩니까 Here is your ticket 됐네요 Here 주어 아니라 그랬어요 주어는 뒤에 있지만 Here는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에 당신의 티켓이 있다 여기에 당신의 티켓이 있다 Have a nice flight 됐네요 Have a nice fly 우리 Have a nice day 알죠 Have a nice day 같죠 Have a nice day 하면 좋은 하루 보내라 나이스한 데이를 가져라 Flight는 Fly의 명사에요 Fly Fly는 날다고 Flight는 비행이죠 비행 비행 좋은 비행 되세요 즉 좋은 여행 되세요 뭐 이 말이 약간 해석하면요 직역하면 좋은 비행 되세요 좋은 비행 가지세요 되십니까 12, 13번까지 하고 잠깐 또 쉬고요 그 다음에 뒤쪽 편을 한번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빈칸 12, 13번은 뭐예요 말하기를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시험에서 말하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하는 너 뭐라고 말할래 혹은 이렇게 이렇게 물었는데 넌 뭐라고 답할래 이거 뭡니까 말하기 말하기를 이제 필기시험으로 대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회화로 좀 기억하시면 아주 진짜 기본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거 되게 어렵거나 잘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공부도 하시면서 틈날 때 조금 입술로 중얼중얼하시면 암기에 놓으시면 나중에 따로 또 뭐 회화공부 안 하셔도 되니까요 A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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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요 Yes I'll have a ham sandwich 했네요 배고프시죠? ham sandwich 나는 ham sandwich를 가질 것이다 가질 것이다 have가 가지다 뜻 제일 많지만 먹다 마시다 라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먹다 마시다 ham sandwich 먹을게요 이 말이에요 되십니까? 이것도 빨리 먼저 보실 때 일단 B가 yes 라고 답을 했어요 yes yes no 혹시 이제 공부도 하신 분들 2, 3번 보세요 의문사가 보이죠 어디 언제 무엇 what why 왜 who 누구 which 어느 거 의문사잖아 의문사로 물으면 yes나 no로 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딘데 했는데 no yes 말이 안 되죠 언젠데 yes 병원 가야 되죠 what's your name yes 곤란하죠 딱 보자 형태적으로 이미 2, 3번은 안 돼 형태적으로 계십니까? 1번과 4번은 의문사가 없어요 1번 보실게요 may I take your order 했네요 이 표현도 진짜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도 나와서 계속 이 이후에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주 쓰고 may I도 can I하고 마찬가지로 뭐 뭐 해도 될까요 이 뜻입니다 원래 may I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take 원래 take 뜻이 내 것으로 취해서 가지고 가다 취해서 가지고 가다 취한다는 거 아시겠는데 내 것으로 한다 your order 이때 order는 주문 당신의 주문을 내가 좀 취해도 될까요 당신의 주문을 내가 좀 가져가도 될까 이 말이거든요 단어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덩어리체를 기억하셔야 되죠 식당 가면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주문하실래요 이 뜻입니다 뭐 주문하실 주문 뭐 하시겠어요 이 말입니다 may I take your order may I take your order 입에 붙이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예 햄 샌드위치 먹을 거야 딱 좋네 1번 딱 좋네 4번 볼게요 will you 당신 eat here always 끊고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or take out 하실 거예요 쉽죠 take out 왜 이래요 니까 여기서 eat 먹을 것이냐 혹은 take out 밖으로 가지고 가다 이 뜻이니까요 가지고 가실래요 했는데 햄 샌드위치 먹을래요 말 안되네 2번 보실게요 where is the bathroom 해서 bathroom 어딥니까 화장실이죠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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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욕실 어디에요 관계없고 관계없고 3번 when did you did you 과거 have lunch 하나도 점심을 가지다 하지 말고 언제 점심 먹었니 언제 점심 먹었니 언제 점심 먹었니 when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돼요 됩니까 정답은 1번 자 13번입니다 how about playing tennis with me how about 자주 나옵니다 how about 뭐뭐는 어때 뭐뭐는 어때 이거 덩어리죠 테니스 치다 play tennis play soccer play baseball 테니스 치는 거 어떠니 with me 나와 함께 나하고 테니스 칠래 뭐 이 말이죠 나하고 테니스 한번 칠래 테니스 치는 거 어때 그랬어요 비가 해야될 말 it's my book 그것은 내 책이야 곤란하다 이런 거는 뭐 곤란합니다 그것은 나의 책이야 2번 that sounds nice 그 소리 좋네 또 막 이렇게 하시는 that 그것은 sound 이때 뭐에 뭐뭐하게 들린다 그거 야 참 나이스하게 들린다 아 맞네요 좋게 들린다 야 괜찮게 들리네 3번 this is my mom 이분은 나의 엄마야 소개할 때 쓰는 거야 this is 이것은 또 나의 엄마 그러지 말고 소개할 때 this is my mom this is my brother 쓰는 거야 이분은 나의 엄마 4번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 영화는 워즈였다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 영화 재미있었어 흥미있었어 2번 하셔야 되죠 이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시면은 공무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예 또 머리 좀 띵하거나 하시면 조금 페이스 조절 하셔야 돼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나 지금 뭐 컨디션 좋은데 한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리 자꾸 뜨지 마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14번부터 25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예 좀 화사한 화면 보시면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